태양이 저희를 굉장히 뜨겁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너무 가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햇빛을 그래서 제 작은 손으로 이렇게 가려주고 너무 고마워하던 그 X의 눈빛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실 X와 함께 했던 순간이 모두 행복했는데 X와 캠핑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컵러뮤을 한국에서 먹었어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 김밥, 삼각김밥 그거 제가 할 줄 몰라서 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 열고 그 삼각김밥 먹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X가 외로움을 정말 많이 타요 그래서 제가 X 곁에 있어졌는데 그때 X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마운 눈빛이 아직도 선명한 게 기억하는 거 같아요 스테이크를 언니가 직접 잘라줬거든요 완전 한입 사이즈잖아? 또 입에 이렇게... 입에 이렇게... 그때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지금 30살 만에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추는 춤이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댄스가 아직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식당에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여기 어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X랑 만나는 동안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이 세상의 핑크빛인 것처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소중한 게 가까이 있으면 잊게 된 거 같아요 제가 X를 그것 때문에 놓쳤거든요 그냥...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식었던 거 같아요 속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다가 헤어지길... 여기까지 할게요 X가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면서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붙잡고 싶었지만 그 언니도 많이 생각하고 말한 거일 거예요 왜냐면 항상 말할 때 남 생각을 엄청 많이 해주고 언제나 배려해주고 그러거든요 어리고 귀여운 모습에 제가 반하긴 했지만 좀 리드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래 만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챙겨줘야 될 부분도 많고 되려 제가 챙김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식었던 거 같아요 그때... 전 참... 어렸어요 너무 오래 만나기도 했고 서로에 대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주 싸우게 되고 그때 싸우고 아 이제 그만 만나자 해서 홧김에 헤어진 거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내가 표현을 못해줬나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잘해줬으면 우리는 안 헤어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너무 들고 진짜 매일매일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많이 그리웠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 속마음을 엑스에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이렇게 난 막 얼굴이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데 있잖아 어... 끝까지 내 마음을 숨길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엑스가 이번에는 좀 더 연기를 내서 하고 싶은 말도 다 해보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언니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 되게 오랜만에 만나잖아 근데 난 사실 진짜 엄청 보고 싶었어 너의 행동 하나하나에 기뻐하던 나였는데 나도 그때 너한테 조금만 더 애교를 부리고 웃게 해줬었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일인걸 어쩌겠니? 왔어 안녕? 잘 지냈죠? 잘 지냈니? 오랜만이야 1년 좀 안되지 않았나? 어 쉽게 보여 난 괜찮았어? 이젠 나 좀 괜찮은 거 같아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선택하면 어떨 거 같아? 이기는 해 저도 존중해요 언니 나도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그럼 입소날 보는 거지? 그럼 일단 오늘 만나서 좋았고 그럼 이제 내일 보자 그래 입소에서 보자 안녕